경북 김천인디언 감자 가격은?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 상품, 경북 김천인디언 감자 3kg, 5kg, 10kg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 상품입니다. 바쁘신 농사일로 인해 저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의 판매 접수 위를 해주셨습니다. 경북 김천에 계시는 회원님이 직접 농사 지으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인디언 감자 영양 성분입니다. 인디언 감자 이렇게 먹어요. 조림, 밥, 건강죽, 튀김, 감자처럼 쪄서 우유 등 믹스해서 드세요. 포장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중, 대사이즈로 서비스 듬뿍 넣어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판매 가격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경북 김천 인디언 감자 3kg, 5kg, 10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